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그 이제 음 제어 시스템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게 시스템을 일단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여쭤보면 이제 그 자동 제어 고항이나 제어 시스템 목적일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어떤 전달함수나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제어 시스템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을 이제 가만히 좀 살펴보니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의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권개적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주파수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으로 이제 상태공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개적법과 주파수응답법은 이제 좀 약간 고정적 그러니까 고정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태공간법 설계법은 이게 이제 컴퓨터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석하기 위해서 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에 많이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태공간법은 이제 좀 현대적인 기법이고 관계적법과 주파수응답법은 좀 고정적인 방식이다 일단 이렇게 좀 우리가 그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제어 뭐 기계제어든 로봇 제어든 전력전자제어든 뭐 인공위성제어든 뭐 항공기제어든 간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제어기로 설계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크게는 이제 권개적법 주파수응답 주파수응답 그 다음에 이제 상태공간법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저기 뭐 라팔라스 변환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스템 2차 시스템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과도응답 특성과 그 다음에 정상상태에서의 오차 이런 걸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부적으로 이제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이제 자동제어 이제 제어공학의 어떤 이제 저기 굵직한 흐름을 볼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어떤 시스템을 제어할 때 이제 제어할 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적절한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과도 상태에서의 어떤 이제 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 정상상태에서의 이제 오차를 얼마만큼 이제 허용할 것인가 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시스템이 기동을 할 때 이제 완전 그 이제 오버슈터 없이 이제 갈 건지 그 오버슈터 없이 이렇게 이제 갈 건지 아니면 오버슈터가 있더라도 좀 빠르게 갈 건지 이건 우리가 이제 좀 지사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과도 상태에서는 이제 오버슈터가 없이 가야 되는지 아니면 오버슈터가 약간 있더라도 빠르게 가는 게 좋은지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상태에서 이제 오차를 얼마나 줄일 건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5% 할 건지 1% 할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우리가 원하는 이런 것을 이제 그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썼던 방법이 이제 공개적 법이죠 공개적 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드플라스로 대표되는 주파수 응답이 있었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개인 특성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저기 항상 보드플라스로 보면 개인 개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 요 두 개가 이제 쌍으로 나오죠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추가된 게 이제 상태방정식 우리가 이제 기본식은 이렇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뭐 입출력에 대한 그 A B C는 이제 요건 다 벡터입니다 벡터 그리고 실제로 이제 행렬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내가 이제 가진 시스템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제어기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제어기를 설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기법이 고전적으로 보면 이제 그 S 플랜 복수수 평면에서 어떤 근의 위치를 가지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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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응답을 내쫓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드플라 주파성답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응답 특성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인 방법으로 이제 상태방정식을 이용한 이제 방법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상태방정식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저기 좀 더 공부를 하면 알 수 있겠지만 이제 이게 그 관측이라는 걸 이제 둘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좀 그 파악해 가기로 하고 일단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과도 상태에서 이제 빠르게 오버시터에 있더라도 빠르게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느리게 가더라도 오버시터는 줄 때 있으면 안 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상태에서 가지고 오차의 범위를 얼마나 이제 줄 것인가 오부를 할 것인가 입으로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만든 어떤 시스템이 원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이제 그 목표가 정해졌다고 하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저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관계적 법과 이제 주파정답법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상태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게 이제 컴퓨터를 이제 하기가 이제 용이하다는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좀 굵직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어떤 이제 그 이제 자동 제어 시스템이나 제어공학을 이제 접근하면은 라폴라스 변화를 왜 해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S 파라미터에서 이제 근의 어떤 그 계적을 어떻게 이제 왜 이해를 해야 되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런 관점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제어공학이나 자동 제어 시스템을 이제 공부를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